하늘 높이 날아봐 호랑나비야 날아봐 구름 위로 숨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김치와 만두 갑니다 힌트 주세요 정답 가수 인피니트 노래 찍으세요 내꺼 하자 정답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책임질게 책임질게였는데 김치와 만두 오늘 번외 게임 피터지겠는데 상품이 지금 저쪽으로 갔잖아요 문 꺼서 한번 가시죠 원래 해 번외 게임 하죠 알겠어요 번외 게임 가겠습니다 자 열애한 노래방 이제 번외인데요 캔디 형 다리미 원외 끼 김치와 만두 로봇 청소기 루어 낙시 세트 제가 한 팀에 몰아 드립니다 사나 남으신 팀이 다 가져갑니다 아 나도 진짜 출연자이고 싶다 그렇죠 이거 준비됐죠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컴온 컴온 장윤정 그리움 두고서 가지는 말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면 정다운 예비로 다루네 정태우 씨 어차피 알 수 없는 알 수는 없지 김태우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김태우 씨 그대여 하시는 마 네 에이비 그들이 너무 많아 진지 내 인생 모두 다 사라져 가도 아이고 미 우리는 영원해 환영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과올한 것 에이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줄 순 없는가 이틀! 그 마음속에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두 분의 해결이 됐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전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잠깐만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이 아가씨 또 남았네 생명 역할을 끝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순서는 정가동이에요 두 분이 계속 주고받습니다 갈까요? 음악 주세요 썸바의 여인 서로 더 쉬어 노래입니다 썸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춤추고 있는 그대 안녕 음악에 취해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김현심 사랑 사랑한다고 거저먹네요 좋아 좋아한다고 성공! 동갑내기 보컬들이 우승을 위해 뭉쳤다 596회 우승 제아 620회 우승 김태우 조용하지만 힘있는 우승 후보 637회 우승 양하영 혜인이 8강전 네 번째 대결 자 왕주왕전 이번 8강전은 어떻게 한 명이